여수와 12장 여수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벤여시모스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상키스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러아세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지파와 카치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와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해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의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묻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마케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다뿌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무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낙 왕이 하나, 무기또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갈멜의 용루암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서른 한 명이다.